올 가을 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 2019 목포 가을 페스티벌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입이 즐겁고 문화예술축제로 눈과 귀가 즐거운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 목포의 가을. 9월과 10월 매주 금토일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제9회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목포문화재야행, 2019 목포항구축제, 북항노울축제 등 풍성한 볼거리로 목포의 가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에 낭만을 더해줄 축제의 장. 가을 여행은 낭만항구 목포에서 즐겨보세요.